그 김유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김유신 내가 70년대 중반인데 우리 시골에 이제 그 흑백 테레비가 두 집인가 있었어요 두 집인가 세 집인가 근데 이제 우리 집 제일 가까운 집에 방아씨를 방아까라는 집이 있었어요 임시내었어 그 집에서 테레비를 이제 샀다고 동네 사람들은 테레비를 보게 해줬어요 마당에다 내놓고 동네 사람들은 마루에다 내놓고 마당에서 앉아서 아니 근데 그 테레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봤어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게 김유신이었어요 그게 장군복장 입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때 나왔던 세트 저기 나왔던 돌 암튼 내가 그래서 김유신 60년대 우리 시골은 광주 MBC 밖에 안 나왔어요 80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칼라테브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광주 MBC만 나왔어 그 뭐지 고남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테나를 세웠어도 광주 MBC만 나왔어요 남원에 KBS가 방송국이 있어도 우리 시골은 광주 MBC만 나왔어 그것만 주거장창 봤어 광주 MBC만 다른 방송 안 나왔어요 어릴 때 근데 김유신 근데 분명히 그 김유신이었어요 내가 아마 그때 그거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뭘 아버지가 뭘 얘기를 해줬는지 어쨌는지는 기억은 안 나 근데 얘기를 들었겠지 근데 뭔가 나는 막연하게 그 어떤 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텔레비가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마당에다 덕설 깔고 바루에다가 텔레비전 놓고 본 거 동네 사람들이 한간에 모여서 그래서 난 그거 생생하게 기억해 그거 기억나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김유신 영화라고 기억해야 되나? 드라마 김유신을 소재로 한 작품 아니 분명히 내가 그거 저기 아까 낮에 해가지고 내가 그 영상 한국 영상문화원인가? 그거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 청관여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영화가 있어 영화가 근데 없대요 필름이 암비씨 아니 뭐지? 아닌데? 왜 없지? 이 영화를 청관여라는 영화를 63년에 만들었대요 근데 내가 볼 때 63년에 못 만들어 혹시 이게 내가 70년대 중반에 봤던 그 TV에서 방영해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없어 온번이 필름이 없어 없대요 한국 뭐야 뭐야 김유신 아니 왜 그러지? 없는데? 없는데? 아 여기 이제 김유신 관련 드라마 원효대사가 있대요 KBS 1986년 KBS 드라마 삼국기 1992년 SBS 연계섬 2006년 MBC 드라마 선덕영화 2009년 MBC 드라마 개백 KBS 드라마 대왕의 꿈 그 다음에 KBS 드라마 한국 사기 해가지고 2017년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가 청관녀 했고 1963년에 김준규가 역을 했고 황산벌의 평양성 그러면 김유신이라는 이름으로는 드라마가 없었네 그죠? 근데 분명히 70년대에 내가 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모든 자료가 지금 그 한국 그 저기 한국영상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제 그 오픈한 영상이지 그 영상은 지금 다 이상하잖아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오픈한 저기 배경이 그 이상하잖아 하나도 안 맞아 피아골이라는 1956년인가 언제 찍었다는 피아골 거기에 80년대도 없는 미용실 가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봤던 왜 드라마는 없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하나도 없고 그 나무 이게 지금 있는 거는 다수 이상한 거야 그 저기 최초의 뭐 그 뭐 미몽인가 영화 보면은 앞에 그 기차역이 완전히 와삐까뻔짝 현대적이에요 미몽이었나 아니 뭐였지 어 아니 이거 말고 미몽 이거 말고 청춘의 십자로였나 시커멓게 해놨는데 앞에 그 기차역이 너무 세련됐어 이거였나 이거였나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기차역 봐봐요 이게 이거 봐 1934년 이라는데 여기 봐봐 이거 여기 이제 여기 기차가 들어와요 이거 봐봐 여기 기차역이 이거 이거 콘크리트로 만든 거잖아 응 우리나라 이때 1934년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기둥이지 이게 어떻게 응 기차 들어 놓은 거 봐요 기차는 뭘로 만들었냐고 그걸 수입한다고 배로 이런 시계도 있었대 1934년 이런 시계가 있었대요 응 이거 봐봐요 여기 이거 봐 여기 기차역이 이거 현대꺼야 흑백처리해서 그러지 이거 현대꺼라고 난간이 막 쇠로 저기 스탠으로 돼 있더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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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얘가 지금 기다리는데 누가 와요 이거 기차역이 손잡이랑 이거 스탠이잖아 내가 볼 때는 KBS 수원센터에서 이거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난 그 생각을 하거든 이거 봐봐 여기 난간 이거요 이거 완전히 현대꺼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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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있을까요 요렇게 이거 세트장에서 만든 거야 아니면 실제 그 기차역에서 찍은 거야 이거 봐봐 이거 계단하고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봐 이게 34년에 이거 있다고 생각해 요렇게 여기 앞부분에 요렇게 세련되게 해놓고 이거 봐 이 사람은 잔뜩 긴장했어 지금 목에다 힘을 잔뜩 줬어 근데 이게 아들 같기도 하는데 이거 왜 또 아들한테 인사를 해 아닌가 야 이거 역출변인거 근데 여기는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완전히 시골이 나와 뭐야 완전히 산이 나와 시골 산이 지게 지고 다니고 이거는 이거 만든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저기 오래된 것처럼 비 내리는 것처럼 저렇게 한 거야 아우 팔아파 아우 팔아파 죽겠다 진짜 훌륭하긴 얼어죽을 아우 팔아파 이거 봐 아니 그 기차여 그거 너무 수상하잖아 아무튼 저기 뭐지 아무튼 내가 그 옛날 오래됐다는 영화들 쭉 보니까 수상한 게 장희빈 그 영화도 장희빈이 깨끼 한복을 입었더라고 근데 그 깨끼는 80년대 없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도 없었나 아무튼 그 깨끼는 언제 나왔을까 아무튼 그 뒤에 나왔어 80년대도 깨끼가 없었어 그때는 공단 실크로 만들었지 한복을 아니 내가 뭐 하려다 그랬지 김유신 김유신 작품 중에 그러면 근데 김유신이 단독으로 제목이 김유신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근데 어쨌든 내가 70년대 중반 쯤에 내가 기억을 하니까 70년대 중반이지 그때 밤에 텔레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봤어요 원래 시골은 그때쯤에 다 자는데 텔레비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봤어 그게 70년대 중반이에요 내 기억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 70년대 작품이 없어 김유신과 관련된 게 없어 내가 볼 때 이 청관녀가 63년이 아니고 혹시 73년에 만들었는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63년에는 영화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배우들 이 감독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야 희한하네 근데 그 김유신에 대해 드라마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엔 그렇거든요 근데 몇 개 없어요 영화 세 개 드라마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것도 김유신이 주인공이 아니야 여기 원효대사는 원효대사가 주인공이잖아 삼국기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었을까요 여기 서인석이 유동구 성롱창 그럼 여기서는 김유신 김유신 영계소문 개백 그렇게 나왔네 김혜정이 선덕여왕을 했네 61년 전원이네 복길엄마 그러면 거기는 삼국기니까 영계소문에서도 영계소문 개백은 드라마 제목인데 김유신은 없구만 김유신으로 드라마 영화가 김유신이나 이름으로 드라마 영화가 없어 의외네 소설은 망고병장 김유신이네 참우진이 김유신은 뭘 읽을까 어쨌든 내가 70년대 중반에 우리 동네 텔레비전이 들어와서 흑백이 그리고 나는 79년으로 기억을 했는데 79년 말인지 80년 초인지 모르겠는데 칼라 있잖아요 문 달린 칼라 텔레비전 그거 금성이 만들어서 쫙 뿌린 것 같더라고 흑백TV는 많이 보급이 안 됐고 칼라가 나오면서 그냥 싹 뿌린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뭔 돈으로 칼라 텔레비전 사왔을까요 사왔을까 어디서 놓았을까 감히하네 그리고 할부로 사가지고 또 우리 엄마가 갚았나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럼 그 텔레비전 그럼 그 텔레비전은 어떻게 갖고 왔지 어쨌든 70년대 중반에 김유신이 나온 드라마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이례성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연속으로 했다 그러면 아니면 아니면 그것만 보여줬을까 이 그러니까 이 청관녀를 그때 보여줬을까요 그것만 영화 상영하는 식으로 텔레비전으로 근데 그거는 일회용이었어 계속했으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80년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 드라마를 어떻게 방영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 예전에는 그 라디오도 그 드라마를 했잖아요 아이참 자꾸 궁금 그러면 이제 70년대는 이제 단막극으로 그 TV 방영을 했는지 영화처럼 방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일회의 그렇게 했는지 그걸 모르겠네 어쨌든 아야 어쨌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70년대 중반에 아니면 70년대 김유신 관련 드라마 보신 분 댓글 좀 부탁합니다 끝